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32.80%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전투표자 수 34%를 조작했고 이것은 4.15 총선의 전국평균의 25%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제야에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그런 K님께서 깔끔하게 표를 정리해서 보내줬네요. 이번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진교훈과 김태훈이 65대 30이 된 겁니다. 거의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일 투표가 48.5% 대 47%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이 진교훈이 플러스 17.1% 김태우가 마이너스 16.4%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17%를 조작한 겁니다. 이 뜻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4.15 총선의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대하면 25%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는데 이걸 따르게 되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17%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34%를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 수의 34%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끈한 조작입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8번의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한 조작을 이번에 한 겁니다. 김용빈 노태학 지도체제가 역대 8번의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김용빈이 부정선거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겁니다. 김용빈이 여러분들 김용빈이 사법연수원 연수원장 출신이고 여러분 윤석열의 동기라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가장 화끈한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 인생에서 앞으로 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김용빈은 어 하고 여러분 들어갔는데 그냥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냥 뭐 핫바지로 앞으로 세워 가지고 얼굴 마담을 세워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의 간판스타로 만든 겁니다. 조혜주하고 김세안이 하고 박찬진이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용빈이 앞으로 공격을 당할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일 건데 부정선거의 수괴가 된 겁니다. 괴수가. 실질적인 괴수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자료를 발표했는데 완전히 또 다르게 접근하는 분들이 이 선거 문제를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이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공동대표고 지난번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밝기 위해 3구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오근호. 오근호 대표가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은 오근호 대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전투표 한 4만 표 한 것 같다 조작을. 그런데 오근호 대표가 보기에 당일 투표주도 한 4천 장 쑤셔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가지고 당일 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단을 안 내리는 겁니다. 옥 대표는 당일 투표도 4천 장 사전투표 4만 장 한 것 같다. 오근호 대표가 4만 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작규모인 3만 7천 표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완전히 서로가 다른 분야에 접근하더라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해답이 또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옥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 투표 결과 차이가 더불당 진 교훈은 17.15%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국힘 김태훈은 마이너스 16.26%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심하게 표고 차이가 난 겁니다. 완전히 덜통이 난 거죠.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10% 차이로 더불당 진 교훈이 이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7%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오근호 대표의 해석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번 보시죠. 해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김태우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서 5만 5천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진 교훈 가짜표를 4만 표 더 만들어 넣어서 4만 표를 만들어 넣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7만 5천 표를 만드는데 김태우 지지자가 3만 5천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심한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정도 격차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기는 이겼는데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때도 여러분들 계속 씹혔던 것이 62대 35인가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 더불당하고 미래통합당 비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더 심한 거죠. 65대 3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일 선거도 N번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미룰 수 없고 대략 4천 표 정도 더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근호 대표의 이야기는 당일 투표 손을 댔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불어 가짜표 사전선거 4만 표 당일 선거 4천 표를 빼면 실제 보궐선거 투표율은 39% 정도이고 1% 정도 국힘 승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옥 대표가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한 겁니다. 이걸 직접 방송도 하셨네요. 사전선거 4만 표 당일 선거 4천 표 가짜표를 투입한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야는 서로 다르고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번 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 왔는지가 거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이 표입니다. 이 표는 그냥 신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세력하고 여러분들을 결탁해 가지고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가짜 사전투표자 수 7.55%를 만들고 그것은 대략 사전투표자 수 15% 사전투표 득표자 기준 3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진교훈 후보는 자기 표가 100%가 여러분들 진짜면 50%를 더 받은 겁니다. 그게 1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게 되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지금 팝업창으로 결과가 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진교훈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동별로 그것을 3등분해 가지고 3분 1을 빼면 50%를 빼면 그게 진교훈이 받은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나오는 겁니다. 50%를 더해 준 겁니다. 3분 1을 여러분들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1959년 신 김용빈 씨가 선관위의 이름 단기필마로 들어가 가지고 저 양반이 결국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참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 깊숙한 곳에 잠복하고 있는 선거 사기시력들의 소나기에 여러분들 놀아난 거죠. 본인이 직접 조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지금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시는 분들이 김용빈 사무총장이 공병호 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날라갑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겠지만 이런 판사라는 것이 평탄한 삶이지 않습니까 무슨 도전이 있었겠어요 그냥 판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성진했을 테니까 일을 잘했으니까 선관위 사법연수원 연수원장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앞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수렁에 빠진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세력들의 그냥 숙의 괴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러분 이틀이 됐는데 그냥 여러분 어디까지 밝혀진가 배 속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몇 표나 만들었는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3만 7천 표 전을 쑤셔 넣은 다음에 그거를 더불당의 진교훈이 함께 다 넘겨준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덮을 수는 있을 겁니다. 국힘당에 침구할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여러분들 날라갈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 양반 입장에서 참 안 됐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한금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통사 한국사도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가 전부를 아우르는 그런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계사에 대한 통사를 한국인 손으로 쓰여진 거죠.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많은 그런 영감이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말 참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운동을 규명하는 노력을 후원하는 데 여러분들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선거 부정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친 여러분들 지금은 참 보통명사처럼 보이지만 이런 책을 여러분 낼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 친구들이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힐 건가 그렇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뭐 책을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덕놈들이란 책을 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그런 파고를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들이 여러분 더 많이 날개를 달고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부정에 관한 영상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고 선거 부정을 해부한 이런 책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데 힘을 더해 주시면 그러면 참 한국이 선거 부정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